오늘 영상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아씨와 용준영씨를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본인 얼굴에 질퍼나게 묻은 변을 구분하지 못하고 남의 얼굴에 묻은 결을 보고 나무라는 여성들을 보여드릴 뿐이죠.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현아씨와 용준영씨가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현아씨를 모를 분은 없을 테니 용준영씨가 누군지 모를 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거 승리 버닝썬 사건 때 함께 영상을 보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실제 팩트로 본인께서 정준영 영상을 봤다고 말하고 군대에 입대한 남성이 이 남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아씨는 정말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촬영이 끝나고 만날 거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하게 되었죠. 본인의 인생이니 제가 뭐 욕하고 자시고 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현아씨를 향한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현아 이쁘다 잘한다 좋다 우추추 해주니까 선을 모르고 나대는 것 같다. 누가 이유 없이 악플 다는 줄 알아? 아주 세기에 사랑납셨어. 용준영은 성범죄자인데 그걸 왜 만나? 미쳤어? 국민의 모를 권리를 해치는 악성 연애 전시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의 행적을 미디어로 확인하고 싶지 않다. 정준영 친구 방생 금지라는 댓글을 우리 여성들께서는 달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같이 몰카보는 남자랑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용준영이 몰카를 봤다는 이유로 저 연애를 욕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저 여자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지은 죄가 없을까요? 남의 뺨에 겨 묻은 걸로 지라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뺨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여성 시대에는 과거 거래처 남직원 몸캠 봤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잘생겼는데 다 벗고 앙앙거리는 게 좋은 구경했다라는 말을 하죠. 한국 여성들은 핑크색인지 그게 큰지 물어보고 아껴보고 나눠보고 바꿔보고 다시 보자. 잘생겼다니 공유해주시죠. 공유해주세요 같이 보자고요. 라는 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한녀는 공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남성의 벌거벗은 몸과 얼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렇지 원본에는 그 어떤 모자이크도 볼 수 없었죠. 여러분은 과연 여성시대 하는 한국 여자들이 용준영을 욕할 자격이 있다 보이십니까? 조두순이 성범죄자를 향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성시대를 하는 한국 여자는 현아씨의 연애에 대해 아무런 이런 반구에 말도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이한녀들은 2024년 4월 현시점까지도 데이트 비용 만원 지불 가능은 모임계 한 남자다 30만원 줘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저러니 도태되지 라는 식으로 남성의 얼굴과 신상을 올려놓고 여전히 살인 충동난다는 품평을 하고 있으며 동네 친구도 못할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스스 파트너를 구하는 거 개빡친다 욕졌나 받고 싶은데 차단될까봐 못하겠어. 인상이 쎄한 게 범죄자 관상이다 라는 식으로 남성의 신상을 2024년 현시점까지도 공유하는 게 여성시대라는 사실. 여성시대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변을 허버허버 퍼먹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려면 적어도 자신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완결해야 하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은 더러운 짓을 하면서 남의 더러운 짓에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봐 보세요. 인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생각해보세요. 용준영은 적어도 2024년 현시점에는 저런 짓을 하지 않는데 니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남자 신상 얼굴 몸사진 돌려보는 게 일상이면서 누굴 욕합니까? 오늘 저는 한심함을 넘어 경멸스러운 여성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역겨운 변기통에서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구역질이 나는 이유는 니들 얼굴에서 나는 악취입니다.